호추 오빠 오빠 지금 언제 배탈 수 있는데? 우리 대리석이 없잖아 대리석 그리고 노.. 노를 님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어서 갈게요 보건속 들고 왔어요 눈코 님 여기 와서 노 받아가세요 여러분! 예? 죄송합니다 왜? 눈코 님! 눈코 님! 눈코 님! 눈코 님! 야 이 미친놈아! 야 이 미친놈아! 누구넨! 아니 위에 갔더니 우리 화도 다 부러졌어 아니 위에 갔더니 갑자기 마중 왔어요 자 이거 요리 한 번만 기다리고 내가 돛 설치할게 어 이거 이거 잠깐만 가자 자 그리고 저 빨리 타시면 돛 설치할게 혹시나 설치했다가 바로 출발할까봐요 선장님 갑시다이 도시랑 설치해주세요 네 이제 설치합니다 출발한다고! 선장님 근데 귀마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선장님 왜 눈 마개를 하고 계세요? 안 돼 아니에요 출발한다고! 도시를 펼쳐라! 도시를 펼쳐라! 도시를 펼쳐라! 간다! 야 너 안 적어도 빠른데? 우리 바다로 가려면 장아 좀 빡센데? 야 우리 바다로 가려면 대모험인데 이거? 야 어떻게 가냐? 야 우리 화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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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화도 못 만들어요 나무랑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긴급 정비! 됐다! 아 추워 아 추워 아 나한테 오 간다 간다 그래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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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오 좁아 좁아 오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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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 너무 태우지마 너무 태우지마 불부터 선생님 여기 여기 뭐 먹을 수 있습니까? 괜찮아 오 사장님 이빈 빠꾸 났어요 내가 태울게 내가 태울게 내가 태울게 자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 왜요? 나갈 느낌이 없어 저기 말고 솔직히 운전해 그냥 우리 팔을 버티는 게 어떨까? 아니야 사장님 저기 한번 나가보죠 저희 저 사장님 믿을게요 솔직히 저 믿어요 사장님 사장님 더 떨려요 자 돈 내려 너 준비 너 준비 웃기지 못하겠어요 안 돼 안 돼 너 줘 아니야 그쪽 말고 방향으로 봐야지 방향으로 봐야지 안 돼 도킹하듯이 섬세하게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안 돼 아 지금 좀만 날씬했어 너 얘들아 입에는 가방이 없다 자 다 내려 다 내려 다 다 내려 오 신대력 아 나 금방 신대력은 무슨 근데 저희 뭐 저희 뭐 겨우 여기 오려고 배 안 됐습니까 우리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처음부터 아 배 아파 저 복근 생긴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난 힘들다 웬만한 개그 프로보다 재밌었습니다 다 돌릴까요? 나 잠깐만 죽고 살아날게 선장님의 희생이 일치 않겠습니더 잊지 않겠습니더 잊지 않겠습니더 쏘올 선장 아직 아빠 아직 안잔다 아 얘들아 선장님의 희생이 잊지 않겠습니더 잊지 않겠습니더 쏘올 선장님의 희생이 저 노래 못쩌요 정신력이 25예요 피폐해요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난 이것을 나가겠어 쏘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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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않을게요 쏘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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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우리 쏘올 어떡해 겨울바다는 매우 매섭단다 야 빨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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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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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녹아있어요 선장님 너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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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어 내 도끼 내 도끼 나 죽어 나 죽어 야 죽었다 내 죽었다 죽었다 내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 내 죽였다 내 죽음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.